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는 엄마와 두 딸내미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가부장적인 아빠가 끝내 언니를 손절했어요.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해요. 이런 미친 야 니 언니가 사람이냐? 조만간 보니까 너랑 니 엄마도 쫓겨나겠네. 원지 부모라고 자식 손절 못할 줄 아냐? 이러는 아빠 말이 되나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아니라 저희 언니한테 했던 말입니다. 사실 저희 언니가 좀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늘 부모님과 특히 아빠랑 트러블이 많았어요. 사실 저희 아빠가 되게 엄격한 분이라서 가부장적이죠. 자식인 저희를 잡다시피 키웠고 그런 점에서 언니랑은 너무 안 맞았어요. 언니는 날 좀 냅둬. 놔두면 알아서 해. 잘한다고. 이런 주의였고 아빠는 너는 너무 니 멋대로요. 니가 알아서 잘하면 아빠가 이렇게 하겠냐? 항상 이런 식이었죠. 저도 언니처럼 자식 입장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았어요. 하지만 최소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건 사실이고 당연히 그건 감사하죠. 또 이제는 저도 다 컸고 성인이 되고 보니까 아빠의 그런 마음 어느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안 싸우고 화기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언니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성인이 된 이후로도 통금이 왜 있는 거냐며 끊임없이 싸웠고 둘 다 성격이 그래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져주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관계 개선 아예 안되더라고. 그냥 단 하루라도 안 싸우고 넘어가면 그게 다행이죠. 아빠가 먼저 말을 걸면 언니는 늘 짜증을 내며 대답을 했고 또 그런 딸 모습에 아빠가 화를 내면 거의 뭐 100% 확정 훨씬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결국 아빠가 언니한테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 이런 말을 했고 또 지기 싫었던 언니도 화기애에 알았어! 이러고는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는데 그게 벌써 5개월 전 일이에요. 저희 언니는 지금 저기 혼자 허름한 고시원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저는 얼른 집으로 들어오라곤 하는데 아니 안가! 아빠가 나한테 먼저 사고하기 전에 절대 안갈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러자 바로 어제죠. 아빠가 저랑 엄마한테 뭐 지도 고시원에서 지 혼자 힘들게 살고 있을 테지만 이제 됐다. 그냥 저 알아서 살게 냅둘 거라고! 어이구 부모가 한마디 했다고 짐을 싸가지고 나간 자식은 그냥 없는 셈 칠 테니까 당신도 그렇고 꽁꽁이 너도 그렇고 걔한테 집으로 들어오라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어? 낳고 키워준 부모라고 지새끼 못 버릴 줄 알아본데 착각하지 말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사실 평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빽빽 질렀을 텐데 이때 아빠는 너무 달랐어요. 엄청 차분하고 그러면서 어른보다 차갑고 또 냉정한 표정과 목소리로 이러는 아빠를 보니까 이거 왠지 진심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버리나요? 아니 뭐 버린다기보다는 그래 뭐 이제 성인이니까 각자 살아보자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보통 부모라는 존재는 늘 자식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존재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사랑이란 말도 있는 거고 저는요. 제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절대 아빠처럼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빠는 진심으로 이러니까 저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요. 그러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신 그게 뭔 소리야? 당신이 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잡았으니까 애가 기가 죽어서 집에 못 오고 있는 건데 이제는 또 버린다는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싸우고 언니랑 엄마는 연락을 하거든요. 엄마 하는 말이 그래요. 언니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는 하는데 아빠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럴 때는 그냥 부모가 좀 져주고 못 이긴 척 앞에서 끌어줘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러다가 자식이 잘못되면 결국 후회하는 건 부모뿐이라고. 사실 저도 엄마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도 아빠를 아예 꿈쩍도 안 하고 되레 더 화를 내요. 지도 성인이고 지발로 걸어 나갔으니까 알아서 살게 냅둬. 그래도 꼭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면 나한테 먼저 연락해가지고 진심으로 사고해서 푸는 게 먼저지. 어? 이런 말만 해요. 자식이라고 다 져주고 끌어줄 생각 없다고 하는 아빠.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면 결국 자식은 뭐 부모에 대한 원망만 남은 채 부모를 버릴 거고 반대로 부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자식을 더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결국 나중에 더 후회를 하는 쪽은 아빠 당신일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생각하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네 말은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되고 부모는 다 큰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말든 무조건 져주고 품어줘야 된다 이거구만? 야 이건 뭐 언니나 동생이나 아이고 이 집안 자식 농사 대흉작이네. 제대로 망했다. 끌깐. 2번 그렇지. 자식도 자신 나름인 거야. 망나니는 자식이 아니죠.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훨씬 더 속 편합니다. 2번 그런데 부모집에 얹혀 부모님 경제력으로 세상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지만 또 그 어떤 간섭도 싫다고?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 어? 그런데 부모들 자기 보라고 지 인생 나락관을 짓거리하면서 살 정도면 끝 아닌가요? 부모가 어떻게 맞춰줘도 마찬가지지.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막장 테크 타게 돼 있다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싶으면 일단 지거 숙여야지. 아무리 억울해도 이게 순서입니다. 지 집안이잖아요. 3번 이건 쓴이 아빠가 맞아요. 아무리 외사랑이라지만 이렇게 이 악물고 거부하는데 어린애도 아닌 어른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고마움, 감사함 따위는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구만. 지 인생이 그리 소중하면 나로 인해 나를 위해 희생했던 내 부모 인생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맞지요. 안 그래요? 4번 동생이 써니도 성인이니까 언니는 이미 독립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거 아닌가? 아버지의 관심과 태도가 싫다면 미리미리 지가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독립을 했어야지. 안 그래요? 고시원이 뭐야? 차라리 간간있게 나가가지고 착실히 자리 잡고 있으면 아빠도 아이고 저렇게 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녀석인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만 이런 생각 했을 거라고 아버지가 먼저 숙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딴 그지같은 소리로 협박질하는 게 자식이야? 엄마도 똑같아. 자식을 망치는 건 니네 아빠가 아니라 니네 엄마다. 말 똑바로 해. 5번 보니까 아버지가 좀 강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로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등등등 그 책임을 다 하셨던 분 아닌가?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야. 좀 어휘가 강해서 그렇지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니네 언니 보르장머리는 니네 엄마가 다 조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누굴 탓하는 거야? 6번 아니 지 아빠가 싫어가지고 지 멋대로 독립해 사는 건데 왜 다시 쳐끼어 들어오겠대요?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어? 그리고 쓴 이 말에 모순 있는 거 알아요? 아빠의 통제 욕구가 진짜 강한 분이었다면 니네 언니 지금 이렇게 5개월씩이나 저럴 수 있을 거라 보냐고 될 거 같아 이게? 이건 그냥 니 언니가 못돼 처먹은 거라고 그리고 이 기회에 부모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건데 왜 기어 들어오겠답니까? 그냥 거기서 잘 살라고 해요. 그럼 아빠도 나중에 인정하겠지? 막상 나가보니까 힘들고 그지같고 불편해가지고 들어오고 싶다고? 야 뭐 지 기분대로 왔다갔다 하겠다. 이게 자식이야? 개자식이지. 나 같아도 기분 더러워서 바로 손절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 자식을 버리고 어디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닌데 버리긴 뭘 버려요? 그냥 이건 지가 지발로 기어나간 거야. 알았어? 7번 쓴 이는 잘 지키는 통금을 니네 언니는 왜 못 받아들인 걸까요? 한 집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경우 거기는 지켜야 할 규칙이 또 있는 겁니다. 밖에서 그렇다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행실 좋게 늦게 드나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엄한 아버지 입에서 좋은 소리도 안 나갔을 거고 아빠가 먼저 다가가도 짜증만 내고 계속 철에다가 결국 이렇게 기어이 집까지 나간 걸 보면 알 수 있죠. 쓰니 아빠는 절대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빠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빠의 경제력이 주는 그 풍요로움만 원하는 거라면 그럼 지가 굽히고 들어와야죠. 어딜 개겨. 그리고 아버지가 손절할 수도 있다는 말의 의미는 딸이 나를 돈으로만 본다면 그래 나도 이제 미련 같은 거 없다. 이런 거지. 아빠한테 사랑을 갈고 하는 딸을 매정이 내팽개치고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왜 이따미로 해? 8번 엄마도 진짜 웃기네. 뭐? 기가 죽어서 그렇다고? 참네. 아니 세상 어떤 기죽은 자식이 지 성질을 안 되고 집을 쳐 기어 나가냐? 이게 말이 맞냐? 끌이 끌이 끌이. 9번 부모한테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들이받는 자식들 지 힘으로 뭐 하나 이룬 사람. 내 친절. 단 한 별도 못 봤다. 니네 언니도 똑같아. 10번 자 쓴이도 봤죠. 지금 여기 댓글 수백 개가 달려있는데 쓴이 아빠 욕하는 사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정말 쓰레기라면 다들 이 악물고 독립하라고 댓글 달았겠죠. 아버지 통제가 싫어 나갔으면 지 알아서 살 일이지. 자식이니까 무조건 져주라고?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간 김에 알아서 살아보라 해요. 전 그러면 엄마도 같이 가든가. 11번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런 뒤에도 만약 부모 밑에서 살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부모한테 맞춰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아니 부모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 속 썩어가면서 자식 인생을 책임져야 하냐 이거요. 안 그러냐? 글을 보면 많은 단서가 있죠. 아버지가 진짜 가부장적이고 통금에 자식을 잡는 사람이라면 가출을 절대 못 봐줍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아무튼 이 사연 보니까 갑자기 저도 어릴 때 그 거지같은 트라우마가 떠오르는데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보자면 아기 공룡 둘리 다들 아시죠?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 둘리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둘리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일당들 다 싫었어요. 도우나 또치 이런 것들 전부 다 왜? 길동이 아저씨 괴롭히니까 나는 그 처음에 제가 혼란을 겪었다니까요. 왜 다들 길동이 아저씨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골탕 먹으면 저렇게 좋아할까? 나는 마음이 아픈데 둘리 정말 싫었고 그리고 둘리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희동이 있죠. 희동이. 희동이가 길동이 아저씨, 막내, 늦둥이 아들인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아닙니다. 조카에요. 동생 부부일 겁니다. 갑자기 말도 없이 미국 간다고 애를 던져놓고 간 거예요. 그걸 거두고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그 거지같은 둘리, 일당들까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볼 때마다 아빠 생각나고 불쌍하더만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제가 이날까지 살면서 만화 주인공 캐릭터 중에 가장 싫어하는 유일무이익 둘리 100배 이상 바로 피고왕 통키입니다. 당시 친구들 통키 그렇게 좋아가지고 다들 불꽃을 던지니 어쩌니 난리를 쳐댔는데 나 통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진짜 찢어버리고 싶더라고 어린 마음에 왜냐면 그냥 세상 지만 독불장군이고 지만 놀아요. 온 천지 놀아다니면서 개 거지같은 민폐라 민폐를 다 끼치고 그거 수습해주고 대신 사과하는 자기 동료들한테 너희들은 비갑자야 일단 미친 소리나 해대고 그래가지고 저는 태백산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태백산이랑 통키랑 싸울 때 진심으로 태백산을 응원했습니다. 그 카리스마, 남자다움, 책임감, 정의감 정의감 와 태백산 져가지고 그 불꽃숏 맞고 땅바닥에 덜 부러져 있을 때 내가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진짜 그렇다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아무튼 자식도 사람 같아야 자식인 겁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